전설 야담, 원귀의 격렬한 다툼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끙끙 앓다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천민은 가슴 아파하는 딸의 말을 듣고 현실을 생각해 포기하라고 달랬으나 아무 소용없었고 병세만 깊어졌습니다. 천민은 딸을 그대로 이룰 수 없기에 큰 마음 먹고 양반집 주인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의 여식을 도련님 심부름꾼으로 부개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 말을 들은 양반은 화를 볼컹 내며 천민을 쫓아냈습니다. 천민은 포기하지 않고 김생을 찾아가서 통사정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소인의 딸을 만나 주십시오. 그렇지만 김생 역시 들은 채도 않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천민은 딸이 죽게 생겼다면서 거듭 호소했으나 김생은 하인을 시켜 천민을 내쫓았습니다. 천민은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 일을 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고 기운을 내렴. 천민은 자신의 딸이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희망했지만 그 기대와 반대로 이튿날 절망에 빠진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월령이 되어 양반집 아들 김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묘하게도 그때부터 김생의 일이 꼬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을 쓸 때 벼랑간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목물로 망쳤고 그 다음 과거에서는 누군가 던진 돌멩이로 인해 답안지를 망쳤습니다. 참으로 황당했고 억울한 일이로다. 이상하게 생각한 김생이 역수린을 찾아가서 정쾌를 받더니 처녀 원기가 김생 곁에 바싹 붙어 다녀서 그렇다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이에 김생은 처녀 귀신에게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다음 과거에서도 불운한 일이 생겨 또 낙방했습니다. 크게 상심한 김생은 기분을 전환하고자 팔도유랑 길에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해보자. 김생이 양평 소리산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절벽이 좁은 길에서 탁발승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심한 안개가 끼어 바로 앞도 식별할 수 없는 오리무중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못 발을 내디뎠다가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높았기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 쉬었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몽하게 앉아있자니 심심했으므로 김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그칠 때까지 옛날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거 좋지요. 탁발승이 동의하자 김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나를 사모한 천민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자 그녀가 죽어원귀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며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있답니다. 기막힌 일이지요. 김생의 탄식에 탁발승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 유생께서 잘못하신 일은 아니군요. 안개로 인해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허공에 고해성사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탁발승이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느 때 내가 어느 마을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집의 젊은 딸 혼자서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예뻤습니다. 탁발승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탁발승은 참회한다면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생은 연부를 외우는 탁발승을 향해 분노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놈, 중에 탈을 쓰고 양가칩 기술을 겁탈하다니 그리고 김생은 두 손에 힘을 주고 탁발승을 확 밀었습니다. 그것은 절벽이라 탁발승은 아래로 떨어졌는데 낙하할 때 공중에서 이상한 괴성이 들렸습니다. 여성끼리 싸우는 앙칼진 목소리처럼 들렸으나 정확히는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중놈이 떨어졌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김생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고개를 카우했습니다. 탁발승은 목소리로 미루 남자가 분명했으니까요. 그 직후 안개가 거쳤기에 김생은 다시 길을 떠나면서 점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탁발승을 미뤘던 일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내가 심했어. 어허, 이래요, 전하. 아니야, 그 중놈은 죽을 짓을 했어. 김생은 온종일 반성과 합리화를 반복하는 복잡한 마음 고생하며 걷다가 밤이 되어 주막에서 하루 무겁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김생의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상태의 여인은 김생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 덕택의 소년은 뒤로 쏘싸인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김생이 의문을 품고 묻자 여인은 자신이 바로 박발승에게 살해당한 규수라고 밝히면서 말했습니다. 소녀도 은혜를 갚아야 하기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원귀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인즉, 박발승에게 죽임당한 여인도 원귀가 되어 중에게 붙어다니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김생에게 붙어다니는 원귀와 격렬히 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김생은 절벽에서 들었던 기묘한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생이 우연치 않게 탁발승을 죽이자 배를 짜다 원한 품고 죽은 처녀 귀신이 천민 딸 처녀 귀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끝에 물리쳐서 그 은혜를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사라졌고 놀라자면서 깬 김생은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정말 원귀로부터 해방되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듬해 과거에서 급제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